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4월의 선정 도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경제학이고요. 이번 달 북미팅의 학습 목표는 맨큐의 경제학 책을 읽지 않고도 경제학 원론 정복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맨큐의 경제학 책보다 훨씬 쉽고 얇고 가독성 좋으면서 그 내용의 깊이와 또 콘텐츠 퀄리티 측면에서는 결코 맨큐의 경제학에 뒤지지 않는 그런 숨겨진 보석 같은 책 그런 책을 한 권 다 같이 읽고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마스터하기 그게 바로 이번 4월 우리 언어의 정원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자 일단 이 책은 맨큐의 경제학 책에 비해서 가격도 싸요. 거의 절반 이하 가격입니다. 그리고 맨큐의 경제학에 비해 분량도 상당히 적습니다. 분량 또한 절반 내외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에선 소위 돈 좀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들이라고들 하죠. 외국의 명문 사립고 그리고 또 명문 대학이라고들 하죠. 즉 아이비리그 같은 곳에서 경제학 교과서, 경제학 교제 등으로 쓰이는 책입니다. 제가 제 북클럽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책들은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평생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고 반면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래서 이 책을 잘 공부하기만 하면 지식의 추월차선에 쉽게 올라탈 수 있는 책. 그러한 책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우리 북클럽 4월에 선정조사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제 수능 국어 수업이라든가 대입, 편입, 논술 클래스 등에서 경제학의 배경 지식을 쌓는데 너무도 좋은 책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정말 자주 강추해줬던 책입니다. 그러한 책을 드디어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도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구 안날 그놈의 맨큐의 경제학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읽을 때마다 완독에 실패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또 도전해요. 그리고 또 실패, 도전 실패, 또 도전 실패. 평생이 좌절과 고뇌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책은 그냥 전공자 애들을 위한 책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고전 경제학파의 도그마와 프레임 또 그들 특유의 모델링 등의 다소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경제학,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메타 컨셉을 키운다거나 경제와 자본이라는 모종의 거대한 실체에 대해 자신만의 메타 인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히 지엽적이고 지나칠인 만큼 디테일한 사항들까지 살려낸 책이죠. 물론 나쁜 책이라는 건 아니에요. 전공서적이니까요. 전공서적은 그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건 제가 공부법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메타 컨셉이라는 건 디테일을 버려야 생기는 겁니다. 인사이트라는 건 지엽적인 정보들을 넘어서고 초월할 때야 비로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맨큐의 경제학은 그런 용도의 책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공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메타 컨셉을 만들고 싶다. 또 경제라는 하나의 실체에 대해 나만의 통찰력을 메타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이번 달 우리 임낙부클럽 4월의 선정도서를 읽으세요. 그게 훨씬 쉽고 빠른 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우리 북클럽 멤버십의 선정도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늘 공지사항을 올리는 곳이죠. 여기 유튜브 언어에 정한 채널 속에 있는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번 달 우리 VBIP 인문학 북클럽의 선정도서에 관한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이신 분들은 사진과 글이 바로 보일 거고요. 안내책자 즉 안내문 pdf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도 그 옆에 같이 걸어드렸으니까요. 꼭 다운로드기 안내 다운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사진과 글 다운로드 링크 등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현재 멤버십 회원이 아니셔서 그런 걸 겁니다. 저희 채널 관리자 팀이 멤버십 전용 글로 작성해서 그런 걸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만 한다면 가입하시자마자 그 즉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자료들이 바로 화면에 뜨기 시작할 겁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이 채널 속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바로 저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인문학 공부법, 독기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대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